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확인해야 할 방역수칙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매장 이용 가능 시간이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합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이 원칙이지만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